그 상대는 가로시 발레라! 그 상대는 가로시 승리가 아니면 작업을 등 뒤를 조심해 칼을 닿아 칼을 닿아 깼이 드러나 칼을 닿아 칼을 닿아 도망가라 칼을 닿아 칼을 닿아 칼을 닿아 칼을 닿아 칼을 닿아 저기, 월요일! 멘트는 모던에 이동합니다. 도착!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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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큰 너무나 큰 무정신이 끊수리 그 한가 때문에 너의 심장 주말뜨리라 너무나 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